저쪽은 적이 있다! 그런 강심을 갖지 않지! 이제 됐어! 여기 라이벌다! 나는 뭔데요? 저쪽은 적이 있다! 저쪽은 적이 있다! 그런 강심을 갖지 않지! 이제 됐어! 저쪽은 라이벌다! 나는 뭔데요? 나는 뭔데요? 난 영감을 기다리자! 다이빙이 다이빙이 히힝 공격받고 있어 목표가 쓰러졌다 적 하나를 제압했다 장전 중 적을 무대 밖으로 보냈다 장전 중 실드 충전 중 방금이 났다 공격받고 있어 이동 중 발각됐다 장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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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이래 왜이래 뭐네 공격받고 있어 도전 도전 도둬 잠시 도전 안이 뗀 도전 알았다 얼티미 하나 얼티미 둘 저기 수송선이 내려온다 친구 1분 남았다 링이 가까이 있어 목표명 좀 공격받고 있어 라이벌 발견 잘 봐 수송선이 온다 실드 충전 중이다 이 방향이 날 부른다 가자 알아들었어 드론을 회수하겠어 30초 내 손 하늘도 있지 다음 지도 좀 보아도 될까요 다음 빈 위치를 파악했다 맵에 표시했어 드론 감시는 이쯤 하지 이제 됐어 어떻게 올라갔대 저쪽에 약당이다 적을 향해 사격 자고맙을 들추게 다크스타를 던진다 잡아 서스테리 도대체 장전수 바지 고맙을 수상 날들어 적물을 잃어버렸다 이승 20초 저쪽은 착륙지점으로 가자 이거 괜찮니? 2라운드 자기전 명중은 좋은데 못나오는수가 있어 이게 체력자 까는가봐 그럼 다시 1라운드 가야할게요 ㅋㅋ 2라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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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라운드 1라운드 3라운드 2라운드 1라운드 전화 연결하는 상대방이 지금 적당한 것까지! 전화 연결하는 상대방이 다 잘 정해진 것 같고, 지도해. 적당한 적도 속도를 하는 것 같습니다. 카드가 또한 적은 적당한 것 같네요. 적당한 적들의 적당이 좋게 보자! 적당한 적들의 적당이 비교했죠! 적당한 적당이 적당하게 적당하게 적당할 것입니다. 먼저 왔니 쪼까내긴 했는데 넌 뭐하러 드림이 수류탄 던진다 아파요 조심해 근처에 적군대가 두개 있다 장막인 위의를 밝히겠어 어? 됐어? 드론을 로그업한다 케언팩 목표명수로 파괴줘 목표명수로 파괴줘 진짜 아까워요 장전 좀 이쪽으로 가야한다 어이 저기다 드론을 거두겠어 적 쉴드에 금 좀 내줬지 적 군대 젊은 형 Jennifer 작시의 사기를 변경했다 ... 전기 혜연이 최애 젊은 형 로그업 장전덕 맛있니 나도 한입 먹어보자 나도 한입만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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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려줘 어? 한 놈 확인 멀군을 잠깐만 기다려 실드 축하 가두에 내부침 눈이야 심장으로 보아주지 어 이내하대 어서 움직여야 해 드리비 투척 네트론이 파괴됐어 기다려 심치를 틀었네요 공격받고 있어 사격 개시 조심해 저쪽에 적이 있다 맛있다 맛있어 라이벌과 마주쳤다 친구 cle 합격 진짜 족발 그러니 손 사리 황 6 처벌 도움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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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 납득 아..아파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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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이 에이픽스 챔피언입니다 많이 쓰읍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